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엄 채널 입니다. 이것에 대한 사용 설명이나 뭐 이런것들 하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액션캠의 녹음기 그리고 소니 보이스레코더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오늘 산 이 줌 F1 까지 오디오를 동시에 녹음해서 어떤 오디오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비교 테스트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줌 F1 에 대한 사용법이나 리뷰에 대한 내용은 오늘 저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 테스트 1 2 마이크 테스트 1 2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 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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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gs plas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